친구들 아이오 아이오 오늘 과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링글스 프링글스? 네, 과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프링글스 아닌데요? 어, 이거는 노브랜드라는 곳에서 프링글스 비슷하게 감자칩을 만들었어요 어, 근데 칩이요? 이게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브랜드가 맛있느냐 원래 프링글스가 맛있느냐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 원조랑 대결하는군요? 네, 원조랑 대결을 하는데 여기 지금 내 친구 후보 선수가 있죠? 네 이 후보 선수 중에 1등을 가려내고 여기도 후보 선수 중에 1등을 가려내서 여기 결승전을 붙는 일단은 오리지널이 제일 유명하죠, 맞죠? 이 빨간색 네, 그렇죠 네,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8통을 다 먹으면 아마 제가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맞지, 맞지 네, 다 먹진 않고 그냥 맛만 보는 형태로 자, 한 개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여러 개 지금 제가 잡은 게 5개 정도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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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인데 짜네요 아무 소스가 추가되지 않은 오리지널인데 어, 나트륨이 몇이에요? 나트륨이... 469mg 오, 네 짭니다 그냥... 첫 번째 오리지널은 맛있다 라기보다는 그냥 짜다 짜다! 네, 그런 느낌이 강하구요 입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우유도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 입을 헹궈야지 다음 맛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입을 헹궈고 이번에는 다음 친구들 음... 보노젠의 스파게티 맛 아우, 그런 게 있어요 보노젠의 스파게티 맛 이거 영어 읽기 되게 어렵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음, 한번 먹어봅시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용렬쌤, 또 못 먹어봤죠? 네, 저도 못 먹어봤어요 자, 5개 잡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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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탈리아 음식점 가서 스파게티 먹는 맛이에요 오오 스파게티 맛이 진짜 많이 납니다 음... 그리고 약간... 피자맛? 오... 네 토마토니까요 네네 이렇게 두 명 붙어보니까 아, 걔는 나처럼 몇이에요? 음, 얘는 좀 덜 짠데 719 5배나 더 한데 얘가 향이 있어서 아마 나트륨 맛이 덜 한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을 탈락시킬게요 샤워... 샤워크림 오니언 샤워크림은 무슨 맛이에요? 샤워하는 맛이에요? 어... 바디워시 맛이에요 바디... 다들 샤워하면서 한 번씩 드셔보셨다는 그 바디워시 자, 다섯 개 잡았죠 음... 음... 어... 샤워가 뭔지는 모르겠고 양파 맛은 납니다 그저 그런 맛 그저 그런 맛 네 2등 핫 앤 스파이시 어...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기대가 됩니다 뜨겁고 매워요 맞네요 뜨겁고 매워요 손 조심하세요 손 대여요 과연 어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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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 맛있습니다 아 치토스 맛이에요? 음... 치토스 맛이랑 좀 가깝긴 한데 치토스 맛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막 맵지도 않고요 어... 치토스 먹을 때만큼의 그런 어떤 그... 매콤함과 달달함과 짭조롬함이 섞여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어니언은 탈락했고요 어... 스파게티 1등 할 것 같은데요 스파게티가 1등 할 것 같습니까? 네 와 이것도 강력한데요 먹어보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네 5개 정도 잡았고 확실히 어떤 과자를 먹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탈리아 음식을 먹는 느낌이 더 강해요 어허 네 약간 매운 치킨 양념치킨 음... 간장 양념치킨 음... 둘 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얘는 과자 맛이라기보다는 조금... 이탈리아 맛이라고 했잖아요 이탈리아 맛을 그래서... 뭔가 조금 안올린다 조금 안올린다 네 맛은 있지만 좀 안올린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 친구는 아까 용윤씨가 말한 것처럼 간... 치킨 그 향도 포함되어 있어서 치토스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링글스 우승자는 네 핫 앤 스파이시 맞아요 핫 앤 스파이시 뜨겁고 매콤한 이제 노브랜드 오리지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게 있어요 네 김와사비 맞네요 이거는 좀... 맛이 있으려나 복불복게임하는 느낌도 나고요 맞죠? 자 지금 뜯은것은 뭔가요? 오리지널입니다 감자칩 오리지널 노브랜드 제품의 오리지널 감자칩입니다 맞습니다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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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은 얘가 훨씬 더 높네요 980 오... 그런데 짠 맛은 조금 덜 한 편이긴 합니다 어... 혹시 그거 다를거 같은데요? 1회 재공량 얘는 110 얘도 110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와... 오리지널이 좀 강하네요 맛의 너무 짠데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리지널은 좀 덜 강할 줄 알았는데 맞죠? 맞아요 자 김와사비 김와사비를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역시 별로네요 표정이 아주 별룹니다 자 바로 탈락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없어요 이거는 진짜 벌칙 벌칙 네 벌칙인가요 왜 만들었어요? 그러게요 똑같은 게 있네요 얘도 샤워크림, 어니언 역시 누가 따로 한 걸까요? 노브랜드요 맞죠 노브랜드가 늦게 나왔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 법정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블랜드가 없어서 괜찮은가봐요 어 그런가 자 아까처럼 샤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니언 어니언은 확 느껴지는 맛이고요 마지막 좀 기대가 됩니다 자색 감자인데 고구마 칩이래요 맞네요 얘는 분명히 감자 칩인데 고구마 칩인데 감자 칩인 줄 알고 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생겨서 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근데 뭔가 좀 기대가 됩니다 위장하고 있어요 네 위장하고 있지만 오 야 얘는 오 색깔이 오 색깔이 왜요? 눈이 번쩍 뜨려요 응 응 어이요 왜요? 눈이 번쩍 뜨려요 응 우와 얘 바로 탈락 얘도 그냥 탈락 고구마 칩 알아요? 네 알아요 고구마 칩을 먹는 느낌인데 훨씬 더 뭔가 고급진 맛 오 음 가격 얼마에요? 개가 더 비싸요? 얘는 980원 천원도 아니에요? 네 천원도 아니에요 어 노브랜드가 좀 싸잖아요 어 네 어 제가 결승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잡고 이거 약간 우리 나중에 그 치토스 치킨 한 번 먹을 건데 네 고런 맛일 거 같아요 어허 치토스 치킨 안 먹어봤지만 요런 맛일 거 같습니다 어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프링글스 부셔가지고요 네 치킨에 발라먹어요 음 음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크리스피한 치킨이 되는 거에요 바삭바삭 치킨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어 기대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이 고구마 칩 많이 부셔져 있네요 보관을 잘못했어요 질소 포장이 덜 되어있나요? 지금 속을 좀 보여주실래요? 오 이 정도고요 많이 부셔져 있어요 프링글스는 어떨까요? 오 아주 신선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서 아 그래요? 어 근데 노브랜드 게 좀 많이 깨져 있긴 하네요 다른 것도 허 이유는 잘 모르겠고 포장이 거의 비슷한데 어 이제 둘 중에 더 맛있는 걸 가려낼 텐데 자 과연 어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건강한 걸 찾아볼까요? 나트륨 한번 볼까요? 나트륨 얘는 536 얘는 480 어 나트륨은 고구마 칩슬림입니다 당류는 얘는 2.3g 얘는 9g 그 당류는 고구마가 더 달아요 근데 엄청 적은 거 아세요? 네 9g이면 요구르트 요플레 요만한 거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유 한번 보세요 우유 우유도 얘도 9g 어 그거 보세요 네 지방이 29 대 23 어 칼로리는요? 칼로리는 531 대 505 그럼 얘를 보고 오겠네요 칼로리가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살 안 찌려면 맞아요 맞아요 맛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서 살 안 찌는 예로 우승을 우아 혹시 집 주변에 노브랜드가 있으면 한번 가서 꼭 사 드셔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 어 맞다 맞다 거기도 팔아요 이마트 24 아 이마트 24에도 노브랜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네 이마트 24 편의점 말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편의점이나 노브랜드가 집 주변에 있다면 이거 꼭 드셔보세요 되게 되게 참신한 맛인 것 같고 얘도 맛있습니다 프링크스 먹고 싶으면 얘나 얘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한번 사 드셔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영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 교실이었어요 빠이요 감절찍 먹방 교실이었습니다 네 Apparently 아빼요 scrap의 감사합니다.